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 혹은 문장을 고르세요. 10초 후, 해설이 나옵니다. 남자가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 기계, 기계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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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트럭에 가구를 싣고 있습니다. 남자가 트럭에 가구를 싣고 있습니다. 남자가 트럭에 가구를 싣고 있습니다. 남자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남자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남자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The man is reading a book at a desk.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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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A symbol of study and work 책 책 책 book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continuous learning. The correct answer is 남자가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like, and turn on notifications. 주 culmina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